잘생겼어요. 오빠가 이렇게 이뻐서 되는 건가요? 잘생겼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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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체 뭐하는 놈들인데 감히 내수사를 사칭하고 다니는 것이냐? 주인 나리를 앞에 두고 이름까지 사칭하는 뻔뻔한 놈입니다. 저놈들이 진짜 내수사 관원이고 공무를 온 것이라면 마패가 있을 것입니다. 내가 이 정도만? 내 이놈들 다시 할게. 내 이놈들! 컷 컷 컷! 다 올려서? 알겠습니다. 내 이놈들! 자 오케이. 봤지? 이거 있잖아. 봤지? 봤지? 뿅! 보석으로 땡그르르. 하나 둘 셋! 뛰어! 탄! 파이팅! 슬레이트! 중간 높이! 중간 높이! 중간 높이? 떨어진 건반이. 슬레이트! 슬레이트!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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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던졌어! 근데 이게 던질 때 이렇게 옆으로 기대해가지고 던지지 말고 이렇게 던지고 꺼져있잖아요. 봐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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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완전 잘 사나yorum. 아 guck! 런! 나를 오늘 타야하는 대대적인 나름입니다. 근데 나 겁이 많아. 그렇지! 안 돼! 안 돼! 안 돼! 안 돼! 안 돼! 안 돼! 이리 와! 액션! 가자! 가자! 말이요? 네, 말 평소에 좋아해가지고 자주 타요. 어, 정말요? 잘생겼어요. 오빠가 이렇게 이뻐 되는 건가요? 저요, 말 많이 탔었죠. 그전에 뭐 해체할 때도 없고 오랜만이 해가지고 말 탈 때 항상 조심해. 어! 어이! 그럼 어떻게 타! 가자! 개석들아! 개석들아! 너도 까봐! 나에게 더 빠르! 나에게 더 빠르! 나에게 더 빠르! 개석들아! 너에게 더 빠르! 괜찮아, 이거요? 감독님 카특 하고 있었잖아요. 나 넘어졌을 때. 저희 드라마 조명 감독님이세요. 어, 괜찮니? 빨리 타지 않고 뭐 하느냐. 빨리. 얘가. 죽자로 빠른데. 알았어요. 그러니까 차라리 이렇게 하자고 약간 이렇게 올라가야 돼.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. 나와요. 이렇게.